기계인천을 구하고 올해 진짜 인천축구를 완성시킬 우리 요트 안데르스 감독님의 각오와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요정도로 통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해야 할 수 없죠. 먼저, 저는 이 팀의 핸드컬을 정말 존경하고, 이 핸드컬을 정말 존경하고, 이 핸드컬을 정말 존경하고, 이 핸드컬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주신 시장님 그리고 사장님 그리고 많은 기사님들 정말 구단을 위해서 정말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들에 그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클럽과 성공적인 팀은 항상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는 항상 팀 뒤에서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회사는 항상 팀 뒤에서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최근에는 인천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들었을 때, 팬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도움이 없으면,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후방 골프 왔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인천이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그렇지만 들었습니다. 정말 매년 강동권에서 싸우고 힘든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팬분들께서 정말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만약에 여기 있는 팬분들이 안 계셨다고 하면, 절대로 인천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정말 행복합니다. 특히, 홈게임에서 응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많은 인천을 응원합니다. 많은 인천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응원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시즌. 자, 일단은 정말 특히 홍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 감사드릴 정도로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어웨이의 경기 동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먼 길도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작년에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응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팬분들, 팬분들, 서포터즈 분들과 함께, 정말 멋진 새로운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팀, 코칭 스탬프, 모든 클럽, 우리 best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는, 나는, 이번 연도만큼은 정말 코칭 스탬프 부담 모든 직원들 그리고 선수들 정말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는 절대로 강등권에서 싸우는 팀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게 만들겠고 정말로 운이 좋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팀을 한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funded by the team last week we got a lot of traveling with the team first of all we got three weeks in Taiwan in Chiang Mai and making the basis for the whole season 일단은 저희가 1차 전주일로 Chiang Mai에서 3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가 시즌 동안 가져가야 할 기초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고요. 정말로 너무 환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잔디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했던 환경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하면서 좋은 시간을 그리고 정말로 좋은 동기훈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주간 남해에서 날씨가 좀 추워지긴 했지만 정말로 불안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고 신선 경기를 휘었고 일주일 다가왔습니다. 첫 경기 때까지 거의 다 준비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ht patron Tom press 2020 최재회 가을 nein 우리 선수들이 매일 매일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선수들이 매일 매일 자랑하는 모습을 믿기를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우리가 이번 K리그에서 정말 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K리그에서 일주일이나 1주일이나 시간이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오늘 첫 경기 때까지 일주일이나 시간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라도 우리가 첫 경기 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경기장에서 그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첫 개막전 때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예. 안데르센 감독님의 각오와 인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대국 그리고 남해를 거쳐서 우리 선생들을 아주 열심히 준비가 잘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월세즈